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일요일 일요일 그 오전 11시 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망조가던 지방자치라는 제목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구태탈을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가 집권하고서는 지방자치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도지사도 도민들이 선출하고 지방의 도민들이 선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지방자치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중앙집권식으로 한 거예요 중앙집권 통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도지사도 직접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서울시장도 서울시민이 뽑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서울시장도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허경영 씨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이번에도 또 허경영 씨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그 허경영 씨가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허경영 씨 말이 100% 다 좋은 얘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허경영 씨 말 중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좀 있긴 있어요 대체적으로 허경영 씨가 하는 말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지방자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 중앙집권 통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를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나는 허경영 씨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면적이 좁고 이런 나라에서 왜 굳이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가 발달한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는요 그 국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거는 미국에는 52개 주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영토가 넓은 주가 많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영토가 큰 52개 주가 모여서 미합중국을 이룩한 거예요 미합중국이 뭡니까 연방국가잖아요 미국이 연방국가입니다 그러니까 52개의 커다란 주가 모여서 하나의 미국이라는 연방국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국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방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52개 주라는 큰 주들이 모여서 연방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법률도 연방헌법이라든가 그거는 제외해놓고 그냥 일반 법률은 주마다 주마다 법률이 다 다르다래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방자치라는 거는 그렇게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그렇게 영토가 넓은 그런 연방국가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영토가 굉장히 좁고 인구가 적은 그런 나라에서는 굳혀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방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방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두 다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중앙집권적으로 해보세요 어디 지역이기주의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깃발로 뭉쳤다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통치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지방이기주의가 생기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방이기주의가 망조입니다 이 지방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없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도시사도 임명을 하고 서울시장도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엔나는 이 시간에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시사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로 가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발전을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제목을 내가 읽어볼까요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구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3년째 반도체 공장을 못 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어보진 않고 예전에는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그런 메뉴를 통해서 이 기사를 국어책 읽듯이 내가 그냥 읽어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갔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가 기사 중간중간에 요점만 내가 얘기를 하는 요점만 소개하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덧붙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 올라온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3년째 새 공장 못 짓는 반도체 강구 그다음에 작은 제목은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부지 규제 등에 막혀 착공도 못해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공장을 짓려고 했었는데 규제 지역이기주 이런 거에 막혀가지고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째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언제 올라왔냐면 2022년도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새벽 3시에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을 내가 얘기하라 하겠어요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예정지인 이곳엔 수백 개의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빼곡히 붙어있었다 SK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고향을 뺏겼다 SK는 무엇을 내주었는가 약속 없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 반대 등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내건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SK하이닉스를 착공을 하려는 부주에 잠깐만요 프린터 솜이 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예정된 땅인데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플래카들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 플래카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SK는 들어오지 말라 우리는 고향을 뺏겼다 이런 내용의 플래카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플래카들은 누가 붙였냐 그 주민들이 용인시 원산면 주민들이 갖다 플래카들을 붙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SK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면서 원산면의 원주민들이 그 보상을 엄청난 액수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SK하이닉스 공장을 못 짓게 반대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보상을 받겠다는 심리도 작용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이기주의도 그런 심리도 결부가 되고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착공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째 이게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또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반도체 강국 코리아를 이끄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 한국이 정작 한국 안방에서는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대국 한국이 안방에서는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도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뒷말이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래요 대기업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뒷말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또 SK가 용인에다가 질려는 그런 거를 반대하는 소리가 또 국회에서까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예전에는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줬다고 그래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는 세제 혜택도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래서 세제 혜택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갖다 지으면 미국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세제 혜택도 주고 미국 지자재 미국 주지주에서는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각종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갖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이문이 남고 좋은 효과를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세제 혜택도 안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망하기 조리만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할 세제 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 시설 투자를 하면 25%에서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달라고 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최대 20%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는 제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해달라고 지자체들이 엄청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국내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인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께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라든가 미국 지방정부가 굉장한 공을 데리고 유치 경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한국은 말이죠 싸늘하다는 거예요 지방 원주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해외에서는 제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해달라고 야단인데 국내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망할 쪽의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겁니다 각종 규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지역이기주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공장을 반도체 사업을 하면 오히려 지방 주민들한테 반대 목소리를 듣게 되고 오히려 손해인 세제 혜택도 안 주고 이래서 SK가 용인에다가 공장 부지를 정해놨는데 3년째 이제 첫 삽도 못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대한민국은 스스로 망할 길을 찾아간다 이런 제목을 내가 붙인 거 아닙니까 이런 주제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지제를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지방자치지를 없애고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로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지역이기주의가 생기겠는가 어떻게 지역주민 반발이 생기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강력한 박정희 시대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하면요 경기도 용인도 대한민국이요 강원도 저 강원도 산골도 대한민국이요 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소속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용인 지자체 소속이야 이런 지자체 소속의 인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지역이기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껴둔 내가 천머리에 얘기했지만 허경영 씨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지자제부터 없애겠다 지방자치제부터 없애겠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 허경영 씨 말입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지역이기주의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대한민국이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반도체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성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SK가 이 반도체 공장을 용인시 원산면에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3년째 3년째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로 가는 겁니다 망할 징조로 그래서 오늘은 3년째 새 공장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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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